네 지난번에 내름나무 꼭대기에다가 황금수양느럽 접붙인거 있었어요. 그래서 줄을 메고 확인을 하는데 조금 안가여 사다리 탔는데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싹이 나왔습니다. 싹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씌워잡아서 후인까지는 했습니다. 보시면 맹화도 많이 나왔고요. 저기 점목비 위, 점목비 3군데 많이 싸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군데, 다섯 군데 부쳤는데 최소한 지금 네 군데는 확인이 됩니다. 네 군데는. 그리고 저하고 지금 크게 나온 게 점목 부위 약간 위니까 저것도 황금수양느럽이겠습니다. 황금수양느럽이든가. 그냥 수양느럽이든가. 이럴수도 있구요. 여하튼 다섯 개중에 지금 네 개는 확인이 되는군요. 네 개는. 그래서 맹화를 이제 따줘야지 되는 겁니다. 점목부위 아래는 다 따주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싹이 나오고 있고. 옆에 것도 보시면. 맹화 크게 된 위에 점목부위인데 싹이 나왔어요. 네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도 보니까 싹이 나왔어요. 저쪽에서 음악소리가 블루투스 해놨는데 이게 또 안걸릴까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요. 4월 1일날 점목한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4월 1일날 점목 고접. 십몇미터 높이의 한 개. 지금 대부분 살았어요. 하나만 살아도 되는데. 대부분 살았으니까. 그게 올해 자라고. 내년이나 후년정도 되면 요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정도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것도 똑같이. 지금 2년차 된거에요. 지난해. 저 가운데 있는게 지난해. 앞에 있는게 지난해. 3년정도.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되고. 3년정도가 되면은요. 3년정도.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3년. 4년차에는. 저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작품으로서. 상품으로서. 완성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알이라고 해서. 지편면에. 그 지름이. 5cm가 되면. 이게 50만원 정도. 호가를 합니다. 50만원. 에. 10cm면은. 100만원이 되겠죠. 점당. 10만원씩 하며. 에. 그냥. 느릅으로 봤을 때. 5천원짜리가. 5천원짜리가. 예. 10배도 아니고. 100배 하니까. 50만원이죠. 예. 그런식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들은. 대부분. 에. 3년 이상. 4년. 에. 된 것들입니다. 4년이나. 5년차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식으로. 작품이. 완성이 되는거에요. 아. 작품. 그러니까. 좀. 그런데요. 상품이. 완성이 된답니다. 아. 저쪽에. 노랑꽃창포가. 피기 시작을 하는군요. 아. 여기가. 이제. 꽃창포로. 확.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연목과의. 요런 형태도. 하나가 있습니다. 예. 어느정도. 뭐. 2m 50 정도에. 서. 황금색. 노릇이. 늘어지고. 아. 위쪽으로. 쭉. 매대가 올라갔죠. 저. 위에다가. 내년쯤에는. 다시. 하나를. 접을 붙일거죠. 그럼. 2단으로. 척척. 늘어지니까. 아. 또. 하나만. 늘어지는 것보다. 더. 관성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식으로. 조금. 아. 성의를 가지고. 다듬으면. 아. 고부가가치. 에. 생산성 있는. 나무가 되는거죠. 네. 그래서. 아. 올해. 4월 1일날. 접목했던거. 살았습니다. 내년이나. 후년 되면. 점점. 더. 형태를. 갖추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한말씀을 더 드리며. 옆에. 작은 형태. 황금수양느이 있는데. 아. 요런거 말고도요. 요런거 말고도. 수양느이 아니고. 그냥. 황금느도 있습니다. 황금느. 황금수양느름도 있습니다. 황금느름도 있습니다. 황금느름도 있습니다. 황금느름도 있습니다. 황금느름도 있습니다. 이런게. 독립수로 또 커지면. 그 나름대로의. 관상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만 자라는 황금 너름나무도 있습니다. 아 요거는 황금지통나무네요. 황금지통나무 삽목해서 독립수로 이렇게 커졌어요. 이거는 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황금 수양 너름드 인데요. 올해는 황금 수양 너름드 한쪽에는 변이가 생겨 가지고 변종이 생겨 가지고 일반 수양 너름드 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식으로 색상이 노랗지 않습니다. 위에는 노란게 있구요. 그래서 요런거를 잘라 가지고 접목을 하면 일반 수양 너름드 이 또 되는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몇 년에 한번씩 변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접목을 하면 그 변종의 새로운 개체를 얻게 되는거죠. 그래서 품종 갱신이 되는 겁니다. 개량이 되는거죠.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거에요. 이런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